저는 오늘 사전투표에 적용된 QR코드의 진실을 공개하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종류의 개인정보라도 들어가 있게 된다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 무효행위의 공개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사전투표에만 QR코드를 적용했는지 법적 근거와 분명한 목적을 공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조작선거 가능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트할 때 QR코드에 미리 특정 후보를 표기하는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표기에 따라서 중앙통계시스템 서버에서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JTBC의 QR코드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습니다. 우리 JTBC라는 매체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의혹을 제기해온 매체입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즉각 재항복서를... 판사님의 판단은 만약에 부정투표라고 주장을 한다면 푸 작업으로 검표를 하면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서버까지 가느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서버를 포렌식한다면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TF를 만든다는 말... 증거보전 신청은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법적 조언도 주고 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대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 건 아직 없었습니다. 당내 반발하는 입장은 다신... 그거는 시비거리가 되니까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저의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외롭게 싸우는 것 같지만 당선 무효 소송을 내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당내에서 상황을 잘 모르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에 쏠리는 관심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많은 지역에서 선거인들이 중심이 된 소재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시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파악이 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고 나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노선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커진다면 당에서도 충분히 지원이나... 지금도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그렇지 당 차원에서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황 말고 신을 갖고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지구예요. 제가 반대사정부에서 100%를 얻고 반대사정부에서 35%를 얻고 숫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번 기자회견에서 그 숫자가 틀렸다고 의원님께서 그러셨죠?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러셨죠? 선생님이 틀렸다고 방송한 거 봤습니다. 선생님 그건 아니고 저는 표수로 한 거고 이분은 다른... 똑같은 걸 다른 표수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였군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준 걸 읽었다고 내가 틀린 걸 이 사람이 고쳐줬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그런 증거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박찬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실이 이기입니다. 진실이 이기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재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에 기독자의 통일당은 인천 미추월구 민경우 국회의원이 용기 있게 나서서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